너무 춥다 추워. 비키니 집 가서 스키쉬만들면서 놀아야지. 저게 뭐지? 박스? 박스가! 봤어 방금 움직이는 거? 봤지 봤지? 확인해볼까? 뭐지? 아! 강아지다! 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지? 으으 추워. 추운가 봐 어떡해. 아... 아...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킥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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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발서 하이보이 하이보이 나아 개미가 할 뻔 비키야! 어? 설아야 왔어? 그게 뭐야? 비키야 길 가다가 강아지가 버려져 있길래 강아지? 강아지가 포차코가 버려져 있네? 어떻게 해. 어디서 발견했어? 비키 너네 집에 오고 있는데 박스를 발견했는데 박스가 움직이는 거야. 에? 그 안에 있었어? 응 추운데 떨고 있더라고. 어떡해 어떡해. 빨리 따뜻한 물로 목욕 시켜주자. 응 그러자. 오 추웠지. 아이고 따뜻한 물로 씻자. 씻고 묻고. 자 욕조에 들어가럼. 내가 따뜻한 물 틀어줄게. 자 이제 목욕하자. 거품 지옥 지옥 지옥. 깨끗하게 목욕 시켜주기. 어때 물 따뜻해? 목욕하고 있는 동안 내가 빨래를 하고 있을게. 응 부탁해. 오리를 띄워줄게. 같이 놀아라. 비용 비용. 음 깨끗해졌네. 짠 와 진짜 깨끗해졌다. 와. 옷을 내가 빨아줄게. 옷이 많이 더럽지. 세탁기 안에 넣어주고. 문을 닫아준 다음. 세제를 넣어줘야겠다. 와 잘 된다. 세탁기가 잘 돌아간다. 어 다 됐나봐. 띡. 오. 우와. 깨끗해졌어. 우와. 이제 건조기에 넣어볼까? 우와. 빨래가 깨끗하게 됐네. 이제 건조기에 넣고 말려주면 돼. 빨래 다 된 거를 이 건조기에 넣어주면 끝. 건조기 문을 열어주고. 빨래를 넣어주고. 티릭. 티릭. 음 건조 잘되라. 옷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겠다. 우와. 다 씻었으니까 이제 포근한 잠옷으로 갈아입자. 음. 잠옷으로 갈아입으면 귀엽겠다. 예쁜 잠옷을 입혀주면. 짜라란. 너무 예쁘지. 어울리나 볼까? 우와. 진짜 잘 어울린다. 귀여워. 여기 포근한 침대에 누워있어. 이불 덮어줄게. 어때? 편해? 내가 인형도 줄게. 인형 플랜드백. 과연 어떤 인형이 나올지. 두구두구두구. 오. 좋아해? 병아리를 줄게. 여기다가 짠. 포근하게 자렴. 아 귀여워. 이제 따뜻하지? 그런데. 어쩌다가 이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된 거야?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. 그래. 굳었게. 재밌게 놀렴. 놀고 있으면. 요 앞에 마트 갔다가 돌아올게. 신난다. 신난다. 재밌게 놀아야지. 안녕 크로미. 우리 시식하면서 재밌게 놀게. 좋아. 와우 와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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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어? 재밌어. 어? 나 지금 가봐야 돼. 어 그래? 잘가. 안녕. 나 혼자 남게 됐네 그런데 주인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 너무 추워 왜 안오지? 이 앞에 마트에 갔다고 했는데 추워 어디라도 들어가 있어야겠다 어? 저기 박스가 보인다 그렇게 나는 바람을 피하려고 박스 안으로 들어갔지 추워 너무 춥다 추워 비키네 집 가서 스키 쉼 만들면서 놀아야지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박스? 오 박스가 봤어? 방금 움직이는 거? 봤지? 봤지? 확인해 볼까? 뭐지? 강아지다! 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지? 추워 추운가 봐 어떻게 그렇게 날 만나게 된 거구나 그럼 주인이 결국 오지 않은 거야? 응 주인이 날 버렸어 어떡해 속상하겠다 속상하겠다 버림받은 기분 상상할 수도 없어 울어 울어? 왜 울어? 설아야 너무 불쌍하잖아 코차코가 에잉 설아야 너가 오니까 나도 울게 되잖아 응 좋아 좋아 정작 나는 울지 않는데 너네가 대신 울어주더니 일단 갈 데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자 비키야 너네 아줌마가 강아지 싫어하시잖아 그러니까 몰래 살아야지 몰래? 여기 잘 있어 여기 있으면 엄마 모를 거야 과연 모르실까? 들킬 것 같은데 아니야 포차코 너만 조용히 있으면 우리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어 노력해볼게 어? 엄마다 너네 아줌마 오셨어 어? 설아야 너 왔니? 네 안녕하세요 그래 재밌게 놀다 가렴 감사합니다 휴 아직까지는 안 걸렸다 어떡해 오래 못 가서 걸릴 것 같은데 오키님들 다음 편에서 포차코가 저희 집에 있는 걸 엄마한테 걸릴지 안 걸릴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 걸릴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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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신나게 버려진 강아지 구해주기 대성공 어? 너네 뭐라 그랬니? 아 아무것도 안 돼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